변준형, 아반도, 아반도 자유트레이, 블럭샷! 하리원의 수비입니다. 그리고 양홍석 마운드패스 프리에어. 정성우가 올려놓습니다. 경기 초반에 수원 KT의 압박 수비, 상대를 괴롭히는 이런 수비가 일단은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반도! 들어갑니다! 아반도 선수 지금 자신감 있었죠. 슈팅 던지고서 실패한 선수가 많았었죠. 오늘 경기 초반도 부렸네요. 오색은 벗겨냈습니다. 스펠맨 바른 패스 투어, 아반도! 3점 안 들어갔습니다. 정성우! 정성우! 아, 원맨 속도 유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성우 선수는 팔을 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반도, 스펠맨! 스펠맨! 범을 엽니다, 스펠맨! 범을 엽니다, 스펠맨! 벤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정성우. 1대 범소, 바운드 패스. 멀어지며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역시나 제로드 존스. 네, 3분 남았습니다. 정성우! 안 들어갔습니다. 또 달립니다. 그리고, 2번에 나가는 거! 점프력을 과시합니다. 네, 아반도 선수가 경... 외국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제대로 들어 맞았습니다. 15대 13. 미드레인지, 제로드 존스. 네, 제로드 존스는 3점 슛도 아주 훌륭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존스의 슛 감각 오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슛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좀 열리게 되었거든요. 뒤에 빅맨들이 힘을 내네요. 자, 아반도! 아반도가 멀찌감치에서 뛰어들고... 스펠션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반도! 슛과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24대 16입니다. 예, 스펠션의 공을 잡고 있습니다. 벤츠로 안쪽, 빼줍니다. 오색은 크루스 코스 패스. 아반도! 프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윤기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울. 팀파울 두 개 째고요. 아반도가... 프로터를... 하윤기의 손이 닿기 전에 올려놨습니다. 아반도 선수가 아무리 운동 능력이 뛰어나도 하윤기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압박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수성키티입니다. 스벨맨, 아반도 일대폰소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반도 풀업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측을 한 번 더 주장해보고 있는 아반도고요. 지젖고 일대폰소에게 석점 튀어나옵니다. 은성 스벨맨 돌아들어왔던 아반도였습니다. 오세근 두 점이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하윤기 라패스 아반도가 쳐냅니다. 네,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KG 집장에서는 외곽을 고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외곽이 잘 안 들어가 24 대 16 하윤기 오세근 울어 감사합니다.